자,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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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소리나는 것 봐. 왔어, 왔어, 왔어. 무조건 숨어야 돼 지금. 여기에서 락핑이나 일단 다 뒤져봐, 이 방을. 없어. 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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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불 꺼. 다행히도 여기 숨을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다 파밍할 수 있을 것 같다. 나가버려라. 나갔다. 오케이, 오케이, 갔어, 갔어, 갔어. 문을 닫고 갔네. 뭐야, 이거 아냐? 이거 아냐? 락킥통 아냐? 에헤. 뭐야. 미치겠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정문에도 있어,어어어. 와, 싸먹혔어, 싸먹혔어. 어.. 태블렛이 없어졌어요. 벤의 방에 있는 차이저가 있었어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아 스태미나 지칠텐데 아...오...오...오... 아 오늘 오버워치 합방합니다. 9시에 하기로 했어요. 이기면 햄버거 사준다고 해서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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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읍...여기쪽에 있는 것 같애 네..잠깐만잠깐만잠깐만 온다온다온다 아... 아.. 숨을 수 있는 거 없어 좀 기다렸다가 아직 안되겠다 기다렸다가 가야되고 기다렸다가 가야되고 대충 어딘지 알거같아 그 방에 락픽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뒤쪽 방이 있는거야 아 온다 온다 소리 난다 지금 이제 나가될거같아 활성화를 걸고 가야되 활성화를 걸고 저 소리 뭐지 도대체 무슨 소리지 활성화를 걸고 기아님 이것도 보고가 1756 1756 돌아버리겠다 돌아버리겠어 아주 내가 사람이 그냥 아니다 잠깐만 여기서 숨어 1756 1756 라이트 켜져있는거냐 어 어 꺼 이거 앞뒤에 있는거 같애 어어어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으아아아아아오 어 어 아니야 제발 여기서 라이트 끼면 뒤진다 이거는 소름 돋네 일단은 근데 숨으면 숨으면 일단 못보긴 하네 숨으면 못봐 일단 숨으면 못보는거 확실해 아 쟤또 저기 올라갔다 내 위에 있다 심장소리나는거야지 내 위에 있어서 여기 없나? 여기 없어? 아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파밍하게 많으면 하나정도 원래 나아줘야되는데 진짜 이상하다 기본적으로 하나정도 사실 나아줘야되거든 그게 인생이거든 인생이 이렇게 힘들면 안되거든 고달프면 안되거든 고달프면 안되거든 인생이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게 배터리 채워주는 그거따 뭐야 어디야 이거 중앙센터 센터 센터에 약간 이쪽으로 오는 느낌인데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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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트 이른바 이중트 이른바 이중트 이른바 이중트 들어온다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나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가지고 중앙호를 지나 중앙호를 지나서 넘어가는 그 왼쪽에 방이 큰 방이 있어 거기에서 락픽을 찾을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야 게임이 빡치거든 원래 가까운 데서 없게끔 해야 빡치잖아 내가 봤을 땐 이거 제작자가 충분히 그럴만한 놈이야 느껴져 딱 그 악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 게임에서 인간의 그 본성을 좀 느낄 수 있어 악한 본성을 느꼈어 나는 난 그럴 거라 생각해 제발 제발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자 만나지 말자 여기야 여기 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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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어떻게 숨을 데가 있냐 일단 그거부터 하나 찾아 숨을 때를 오 그쵸 소리가 나 큰일났네 숨을 데가 없네 이 방은 또 여기는 숨을 데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뭔가 템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템이 나오는 거지 숨을 데가 한 개 넘어 미친 씨 이거 왜 먹는 거야 뭐야 라이트가 나갔어 미치겠다 마우스냐 이거 뭐야 마우스냐 여기 어딘가 있어 여기 어딘가 있고 이따 문부터 닫아 이따 문부터 닫아 여기 어딘가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걸 다 쳐먹어 다 쳐먹어 뭐야 이거 아 여기 숨을 데가 있네 이거구마 오케이 하나는 뭐 확보했다 숨을 수 있는데 하나 확보하긴 했네 여기가 아니네 여기가 아니네 락픽이 여기 없어 여기가 없으면 락픽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일단 여긴 아냐 다 열어봤는데 없어 어 여긴 지금 못해 이거 어 뭐야 아 이거네 이걸로 이제 열 수 있네 됐네 이거였네 왜 아니 저기 그냥 열리는거였어 뭐 이렇게 번호키가 있길래 나는 쳐야되는건줄 알았지 당연히 어 뭐야 영상이 왜 저절로 나오는데 나 안 움직여 뭐지? 이 사이에 도망가라는건가 근데 저거 뭐 추가 영상은 뭐죠 저거는 뭐 배려해주는건가 낄수 있게끔 게임은 이건 배려를 안해주네 이건 배려를 안해주네 안에 있지 내가 그걸 못받겠어 난 봤어 난 이 새끼들이 얼마나 나쁜 새끼들 난 알고 있단 말이야 밥 밥 밥 함부 밥 밥 밥 밥 밥 야 불꺼 불꺼 아.. 저거 열기만 하면 내는데 저거 어흐흫 아 오른쪽인데 소리가 나 어떻게하지 왜 근데 사라 여깄쯤 있다가 여깄쯤 있다가 여깄쯤 있다가 아니야 아니야 안 움직여도 보는데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아 이거 못본다 이제 내가 봤을 때 저 락핑 열면 거의 막바지야 아 이거 뭐니? 부러지는거 아니야? 흠 아니야 아 됐어 오케이 이 방에 도대체 뭐가 있는거냐 이건 뭐야 잠겼어? 아 컴퓨터 흠 컴퓨터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이 어디있어 뭐야 12개의 턴이 남았다 그게 뭐야? 게임이야? 게임? 뭐지? 그 혹시 번호 치는거 아닐까? 아 이 미친 오는데? 아 나 멍청하다 됐다 어 숨을 수 있다 숨을 수 있어 이거 뭐야 아 배터리 충전할 수 있네 숨어 일단 숨어 일단 배터리 충전할 수 있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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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런거 내가 마리오 슈퍼마리오 시리즈 많이 했거든 여러분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네 100% 만들고 가야돼 100% 만들고 가야돼 여기 참 자리가 좋네 숨을 수도 있으면서 충전도 되고요 이런 농락지도 되고 요런거 야 갑자기 불안한데 30% 이상 충전이 안될거 같애 어 아니 충전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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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야 지금 서라? 글쎄 아 열 수 있네 뭐여 키카드다 좋았어 좋았어 게임 이제 좀 진행이 되는구만 좋아 불 끄고 저 키카드를 내가 아까 탈의실 들어갔던 데 있잖아 그 옆에 키카드를 인식하는 데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거기 키카드를 눌러야되고 그 안에 또 다른 발전기가 있을거야 그래서 그 발전기를 가동시키면 뭔가 나갈 수 있는 뭔가 그 더 가능성이 열리겠지만 그와 동시에 그와 동시에 마지막 세 번째 프레디가 등장할거 같애 그와 동시에 마지막 세 번째 프레디가 등장할거 같애 봐바 B6 여기로 가야되네 뭐야 왜이래 애들이 하나도 없어 너무 고마운데 가자 아냐아냐 꺼 꺼 꺼 아이씨 소리가 나네 뭐야 여기 갔어? 아아 그래 여기 그래 그래 여기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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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uise 잠시만요 그래 그래 고양이가 왔대 지금 설정 영상이야 이거 내봤을 때는 설정 영상이야 이거 여기서 나가라는 건가 지금 이제 이 전화받으면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전화받을 수 있어 전화 어디야 아 이 미친 이...야 있어도 문 옆에 전화가 있냐 아직 살아있어 비샵 브라보 너의 안전한 곳에 카드를 숨겨놨대 전자실에 뭐 키카드를 들시간에 살아남으라는 거야 지금? 그래야 해가 뜬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쩌라는 거냐 여기를 가라는 것 같은데 뒤에 뭐 어? CE 세이프 이거는 글쎄 일단 여기를 가면 뭔가 있겠지 이리 와야 돼 근처에 소리가 난다 반대쪽 방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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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 으앗 와아 이런 아 이거 저기서 잡히면 안되는데 그래도 개념 세이브 아 으 아 한 번 숨었다 갑시다 안되겠네 안녕하세요 거의 다 왔어 지금 다 왔어 얘를 왼쪽으로 넘기고 가버려야 돼 아 오른쪽에도 한마디 소리가 나 이러면 좀 난감해지는데 소리가 가까워지지 않고 오른쪽에서 멀리 갔다라는 거는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야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있어봐 오 왜이렇게 나 화면이 왜이렇게 어두워 아니 막 움직여 뭔가 잔성이 심한데 여기 들어가는 건데 지금 어 나 왜이래 몸이 막 술 마신 것 같아 화면이 지금 들어와봐 이거 충전 좀 시키고 뭐가 이상해 상태가 나 왜이러냐 졸려서 이러나 아냐 근처에 있다고 해서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애가 정신적으로 좀 이제 좀 고통받나본데 아 아 나 어딘지 알았다 지금 가야되는데 야 이거 상태가 왜이래 지금 여기 못가고 또 키로 여는 데 있었거든 도넛 너무 까먹었나 오하나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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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이래가지고 뭘 왔네 왔어 아 아 더운거 조정하러 가야되는거야 아아 아 날씨가 더워서 이런거야 아 어디로 가야되니 어디 온도 아 잠깐만 아 온도 컨트롤러 더워서 이런거야 리얼리티 게임이었네 미쳤네 지금 여기 뭐 열리는 문이 한개 다 없었냐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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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면 만날필인데 이거 여기거든 아이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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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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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지나가버리는데 야 이거 갑이네 숨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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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이야 애들아 옆으로 봤어? 그냥 코너 돌아가버리는거 드리프트 꺾어가지고 기가 막혔네 어 이거구만 아 여기 무조건 사용해야되는데 나 애들보면 문 여는줄 알았지 이오폰을 뺄려고 그랬어? 재미없게 그 무슨 하는 뭐하는